FLOW EP KOMO 이것은 바로 제 첫 솔로 데뷔 미디어 팬쇼케이스 현장입니다 많이 긴장이 되네요 올라가자 첫 무대를 보여드리는 만큼 뭔가 더 연습한 것보다 더 멋있고 더 세련된 저의 무대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우리 V단이나 기자님들에게 제 무대를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아, 얘가 그래도 확실하게 각오를 하고 나왔구나 그래도 무대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유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Cv포즈. 많은 V단 여러분들께 V포즈로 인사를 건네고 계십니다. 아, 저 포즈가 과연 어떤 포즈일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제가 사실 올라오기 전까지는 긴장을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단, 여기 뒤에 딱 서있고 마이크를 차는 순간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준비 들어가세요. 무대에서, 무대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진혁이를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예능이나 화보를 근래에 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뭔가 무대에서, 무대에서의 진혁이를 확고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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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오빠 맞나? 나는 지켜야 할 애들이 있어. 내 애들이 있잖아. 우리 애들아. 왜 아파? 병원 같이 갈까? 이렇게 광고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늘 내게, all right. 오늘 들켰고 싶어 진다. 빛나는 태양이 날, 다다다다다다다다. 오늘 내게, all right. 오늘 제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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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vou ja! 이 시각부터 좀 두어 봐, I'm gonna say. 지금, 지금. 지금, 나는 방에 다섯, 어? 왜 아, 네. I'm gonna say, yeah. Because, I'm bad, bad, bad. 배고파 배고파 진혁이 우울해 진혁이 우울해 진혁이 삐졌어 진혁이 삐졌어 진혁이 신나 진혁이 신나 진혁이 섹시해 진혁이 신나. 진혁이 사진작. 가스캠. 신호연성서카 채널을 진짜 Viclas Ok 여기에서 Tramon Trade. 저 첫 솔로를 particularly whether O게를 까지 horizont의 생각에다가 강화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좋고 아쉽게 하셔서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그걸 증명해 주려고 노력해서 우리 V단에게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발전하고 친절하게 해서 선물처럼 다 나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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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